최종 테스트 아 깜짝이야 네 양호씨로 향하게 됩니다 좋은 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? 아직 아니죠? 아직 시작 아니죠? 내가 문병 가면 세윤이가 완전 좋아하겠지? 거기다가 꽃냄새를 맡으면 없던 기운도 팍팍 생길거야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왜 저 gek든지 왜 저거 하다 상대 랄랄라, 랄랄라 가깝아 powiedz tama 와 과감해 잘겻겨내셨습니다 랄랄라, 다른 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, 갈게요 라라라라라라라 날 좋아 한다고 시윤아 라라라라라라라 날 사랑해 한다고 음이 삽이되버렸는데요 오늘 요시피요 밝은 표정이야? 밝은 표정으로 끝 으 으 으 으 으 어? 선생님이 주무시네? 응, 조용히 해. 꽃은 저기 테이블에 놔야지. 으악! 아우! 아, 나 오실까요? 예쁘다. 이렇게 꽃을 꽂아 놓으니까 저 분위기가 확산해, 아주 그냥.